미국의 금리 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기준금리 속에서 미국 경제가 탄탄히 버티자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제 5%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9%까지 치솟으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월가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올랐지만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에 대해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어 금리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11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비둘기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간접적으로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며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메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지금 국채금리는 충분히 높다며 이 자체로도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리 동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 한국경제TV 박찬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